비오는 무리가 한가득이었어. 오타니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비오는 무리가 한가득이었어. 티슈로도 발을 다치고 타자로도 무릎을 다치고 이게 너무 무리다. 쓸 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누군가 그전에 했겠지. 오타니가 한 해 버는 돈이 한 6,700원 벌거든. 연봉이 3천만 달러였어요. 천억을 넘게 번 거죠. 그냥 계속 운동해. 천억 있으면 뭐 할 거야? 오늘도 나는 역기를 들고 달리기를 하고 배틀비를 들고 공을 던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와, 이건 뭔가 좀 대단하다.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닌가 싶다. 2015년에 스쳐 지나가듯이 프리미어 트레이브라는 그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는 경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완전 무슨 고등학생 같은, 아기 같은 키 큰 애가 하나 나와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여튼 두 경기 개막전하고 중결승에서 붙었는데 합쳐서 거의 막 십몇이니 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정도 못 뽑고 겨우 안타 한 두 경기 합쳐서 두세 개 쳤나? 뭐 어마어마한 압도당한 그런 경기를 보고 뭐 그 선수를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애가 어마어마한 저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이 선수가 몇 년 뒤 메이저리그로 가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엄청 잘 던지던 녀석이 메이저리그 가는 거 나오고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때 첫 경기에서는 투수로 던지는 것밖에 못 봤는데 투스타자로 다 하는 흔히 말하는 요즘은 익숙해진 이도류 플레이 또는 투웨이 플레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의심했죠. 내가 아는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선수가 지금도 없었고 누군가 그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누군가 그전에 했겠지.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역사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갑오경장까지 막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 초가지밖에 없을 때 거기서 야구하던 게 메이저리그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메이저리그에서 내 위인전에서 초등학교 때 봤던 베이비로스 정도 빼고는 흔히 말하는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그렇게 하는 플레이가 불가능하니까 100년 넘게 아무도 안 했겠지. 그런데 한다고 해서 저는 선생님 말하는 서커스 플레이 서커스처럼 보여주기 쇼처럼 장난으로 한도만 하고 말겠지 했는데 관심은 갔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장난이나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로 투수와 타자를 얘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와 이건 뭔가 좀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루키 시즌에 신인상 받을 정도로 엄청난 성적. 그에 데뷔한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기락을 보여주긴 했으나 역시나 이제 투수로서 팔꿈치가 터지면서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까지 계속 무너졌어요. 힘들었어요. 프로듀기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야구 팬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오탄이 선수한테 너무 멋진 도전이었고 자, 너 골라 투수 할 거야. 타자 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 99명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오탄이는 난 두 개 다 하겠다고. 굳이 푸는 거야. 두 개 다 하다가 팔꿈치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팔꿈치만 박살이 난 게 아니라 그 이제 무릎,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 수술을 연거푸 했어요. 그래서 투수로도 팔을 다치고 타자로도 무릎을 다치고 이게 너무 무리다. 슬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막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말을 계속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나도 화가 나. 그래서 제가 고집혀. 그때들은 저도 이제 안티로 돌변해서 막 그렇게 막 비웃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무슨 이 도리야. 이도 저 도리도 좀. 막 이러면서 비웃고 막 비웃는 무리가 한가득이었어. 오타니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베고 비웃는 무리가 한가득이었어. 오타니는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2019년, 2020년 그렇게 의심과 비웃음을 이렇게 뒤집어 쓴 채로 2021년에 마운드에 다시 올라가죠. 괜찮습니다. 투위를. 와. 2021년에 보여준 모습은 타자로서는 메이저리그 전체 선수 중에 한 탑 2나 3 정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누군가는 넘버 1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적이었고 투스로도 LA에인저러스라는 그 팀에서 최고의 에이스로서 한 시즌을 쭉 계속 한 거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과 저를 돌아보게 됐죠. 아, 나는 항상 평생 살아오면서 더 잘 될 것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너무 어릴 때부터 정답을 고르는 그런 데 익숙해져가지고 될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40년 넘게 이렇게 쭉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더 가능성 높은 쪽을 잘 고르는 그런 능력이 계속 길러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뭐 약간의 그런 성공이나 뭐 재산이나 아니면 명성이나 이렇게 조금은 와큼은 쌓이긴 했지만 정말 오타대처럼 그렇게 멀리 나갈 그런 가능성은 기회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늘 그 작은 무수한 선택들이 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한 선택 조금이라도 더 될 것 같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타니처럼 소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제 스스로 거도 찬 거죠. 그런 반성과 함께 이제 오타니 선수를 정말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2021년 한 시즌만 해도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또 보여줄 수 없다고 또 오타니를 의심했어요. 저만 의심한 건 아니에요. 많은 야구 관계를 알고 전문가라고 나 전문가 있네 하는 양반들이 아 2021년은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2022년에는 더 한 거예요. 오타니가 타사로서도 규정 타석 채우기 쉽지 않고 투수만 해도 보통 투수들이 규정 이닝 채우기 쉽지 않아요. 부상을 입는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든지 성적이 안 좋은 로스트에서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투수로서도 규정 이닝을 채우고 타자로서도 규정 타석을 채운 메이저리그 최초의 선수가 된 거예요. 이건 그전에 베이브로스도 없었어요. 150년 전으로 가도 없었어요. 그게 2022년이에요. 성적도 그 전에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은 채로 투수 타자 그대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아 이제 예상하면 안 되겠다. 걱정도 하지 말고 우려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지켜봐야겠다. 사실 축구보다 야구선수 부상이 더 길어요. 축구선수를 보면 넘어지고 뒹굴고 부상 못 나와도 몇 주면 다시 나오고 하는데 야구선수는 한 번 큰 부상 입으면 그냥 막 1년 통째로 날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우승을 받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팀에도 그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무리하다가 그렇게 부상을 입거나 해서 빠지게 되면 그 밖의 전력 손실이 나기 때문에 다들 알겠지만 뭐 LG팬이라고 칩시다. LG팬이 LG선수 개개인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LG 그 팀을 응원하는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도 팀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일을 한다든지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야구를 축구보다 좀 더 한 것 같아요. 더 오히려 팀 전체를 응원하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오탄의 선수가 그랬을 때 LA앤젤스 팀을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그 무리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전력 손실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도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끼는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더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무리한 길이고 이건 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계속 고집 부리니까 화가 나서 뭐 그런 과정도 분명히 꽤 만났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그랬어. 그런 비난을 무넙으면서 견디는 도중 오탄의가 했던 일이 굉장히 놀라운데 오탄의는 하나예요. 복잡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바라거나 희망회로 돌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우리 이쁘이자 이쁘. 만약 내가 그때 걔를 계속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걔랑 결혼했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 말고 거길 잡더라면 맨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 긴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탄이나 묵락히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표현으로 치면 흔히 재활도 하고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치면 2년 동안 자기 개발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것도 존경스러워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래요. 이제 야구는 1년에 반하고 반 쉬거든요. 3월 말쯤 중순 말에 개막전 하고 우리는 메이저리하고 좀 달라요. 메이저리하고 좀 더 빨라요. 3월 중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규 시즌 10월 초에 이렇게 끝나죠. 반하고 그 뒤로 오프 시즌 했는데 쉬거나 뭐 할 걸 뭐 좀 해야 되는데 오타니 선수는 지금도 물론 LA는 좀 따뜻하겠지만 지금도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있어요. 선수들 정원을 들어보면 웨이트룸에 피트니스 클럽 일반인들 생각하는 운동하는 짐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다고 선수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오타니다 이러고 인증샷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그래요. 선수들이 왜냐하면 오타니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오타니가 한 해 버는 돈이 광고료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한 6,700원 벌거든 광고료만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해진 게 작년 2023년 수입이 한 5천만 달러 조금 넘더라고요. 광고료만 연봉이 3천만 달러 했어요. 얼마를 버는 거예요? 한 천억을 넘게 번 거죠. 그냥 계속 운동해요. 천억 있으면 뭐 할 거야? 오늘도 나는 역기를 들고 달리기를 하고 배틀비 들고 공을 던지고 흥루 했어요. 그게 경이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성실함 의 성실함이 또 위대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걸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정말 즐거워해요. 그거 보면 야구할 때 제일 행복해요. 얼굴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하는 오타니의 성실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왜냐면 저도 돌아보면 초심 잃기가 쉽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일인데 그걸로 내가 좀 잘 됐어. 돈을 좀 벌었어. 그게 이제 루틴이 돼. 그러면 좋아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오타니 정말 위대한 점은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다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너무 늦게 태어나서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걸 못 봤어요. 너무 빨리 태어나서 인간이 화성에 착륙하는 걸 못 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다행히 오타니가 경기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팬클럽에 가입하자. 이러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팬클럽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팬클럽이 없어요. 일본에는 있지. 내가 일본어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게 태어났어. 아 어떻지? 하다가 평생 내가 해오는 일이 뭔가 만드는 일이에요. 방송 만들고 영화 만들고 소설 새 책 만들고 만드는 일만 평생 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 내가 잘하니까 팬클럽을 만들자. 해서 이제 팬클럽을 만들어줬다. 네이버에 팬카페를 개설하고 외롭게 3명 4명 해서 팬카페를 지켰는데 쉽게 말해서 WBC라는 국제대회가 올 초에 열리면서 화제를 모으면서 저희 팬카페 팬클럽에도 우타니 선수 팬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2명 3명 뭐 이렇게 있다가 딱 너무 궁금했어. 2명은 누굴까? 너무 궁금했어. 너무 궁금했어. 어쨌든 간에 그게 30명 40명 100명 200명 쭉쭉쭉 이렇게 넘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3년의 오토니는 그 전에 보다 전전해보다 모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했던 그 전해를 더 뛰어넘은 성적을 보이셨죠. 2020년 그래서 결국은 작년 다들 많이 기사로 뉴스를 봐서 알다시피 작년에 투수로서 또 10승을 거두고 11승을 달려가던 중 투수로서 팔꿈치 부상을 또 입어요. 전문용원의 타미존스들이라고 인대 재건하는 수술을 또 받았는데 다행히 끊어지는 인대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2018년에 받았던 그 인대는 아니고 측부인대 옆쪽 인대래요. 무슨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내가 이걸 왜 안 한 거야. 왼쪽 사이드 인대 부상이 있어서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고 아마 이번 시즌 말고 내년 시즌 개막 전에는 다시 투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봤죠. 그렇게 오타니가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받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걱정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못 봤다면 이거 또 봐 또 무리하니까 고장 나잖아 또 무리하니까 팔꿈치 터지잖아 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돌아오겠지. 오타니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오타니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올 것 같아요. 정말 불가능할 때까지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그 점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해본다는 아까 말한 나에게 유리한 선택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선택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을 선택하고 끝까지 해낸다. 라는 그 두 가지가 오타니라는 선수를 좋아하고 퀘이크를 만들고 어떤 애정과 응원과 약간 종교적인 느낌까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경배하는 그런 느낌까지 갖게 된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운발이 좋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운 좋은 사람들도 싱이 있어. 오타니가 어릴 때 그린 만다라트 표라고 워낙 유명해진 표 중에 큰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아홉 가지 작은 목표가 있고 그 작은 목표 하나마다 행동 지침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그 작은 아홉 개의 목표 중 하나가 운이에요. 운 운을 목표로 하겠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기도 한데 실제로 운을 위해서 하는 행동 양책 중에 하나가 쓰레기죽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심리적이야. 행동 양책들 보면 운에 딸려있는 거 큰 소리를 인사하기 심판님들의 공손하기 쓰레기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퇴석에 들어섰어. 근데 분명히 빠지는 꼬리야. 보통 손수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배뜻 부러뜨리는 사람도 많아요. 한 명 배뜻 부러뜨리고 깨고 집어 던지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 헬멧 던지고 오탄니 선수는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심판 보고 씩 웃거나 아니면 고개 절레절레 흔들거나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행동들은 그런 좋은 나이스한 태도가 반복됐을 때 그 심판이 다음 경기에서 혹은 7경기 뒤에 12경기 뒤에 오탄니를 또 만났다고 쳐봐요. 그 심판이. 근데 맨날 내가 콜만 하면 미스콜만 하면 빡쳐가지고 소리 지르는 놈한테 잘해주고 싶겠어요. 내가 분명히 자기도 알고 심판 다 복귀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미스콜이었는데 아 저거 보리언데 내가 스티 잡아줘 미안한데 했을 때 오탄니가 웃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공소했던 기억이 나. 그러면 얘한테 잘해주고 싶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지상정기라서. 그런 것들의 총합을 우리는 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새끼는 운이 좋아. 쟤는 운이 좋아. 쟤는 운. 어? 운빨이 좋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운 좋은 사람들도 다 쓱이 있어. 오탄니가 쓰레기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기장을 깨끗이 하는 나의 행동들이 자기 이미지에도 좋고 그런 모습들의 구단 관계자에게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작은 기회 같은 게 더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오탄니가 잠이 되게 많아요. 선수들 증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뭐 친구 회사랑 계약도 있고 하긴 하는데 자기 본인말로는 뭐 9시간 10시가 기본으로 잔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어? 도 아니고 그렇게 자 그렇게 자나? 처음에는 저는 그거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오탄니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냥 많이 자는 게 아니라 난 잠 멀리 잠이 많아서 자는 게 아니라 야구의 휴식과 훈련 이 두 가지로 결국 되게 많은 요소가 있지만 무뚝거리면 휴식과 훈련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이제 야구 선수가 경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오탄니가 그런 걸 수없이 시험하고 또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상담도 해보고 다른 그런 전문 트레이너더라고 해봤을 때 자기는 훈련을 이 정도 휴식을 이 정도 하는 것이 최적의 비율을 자기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만드는 그리고 휴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잠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는 시간까지도 정혜는 열심히 자는 거야 열심히 자는 거야 잠 못하고 자는 게 아니야 넷플릭스보다 속에서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탄이네 반은 난 맨날 10시간씩 자 주말에 나 어제 일요일에 11시가 반 잤는데 그런 잠이 아니고 열심히 자는 거예요 동기도 잘하려고 그리고 지크스포츠였나 어디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가장 자기한테 소중한 물건들 10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지금 영상이 있는데 친구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에 베개를 가보았더라고요 친구를 정말 열심히 자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듯이 달리기 전수들이 뛰듯이 그렇게 열심히 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태도가 저도 생각해 보면 방송하면서 그렇게 못했는 것처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핑계는 있지 방송 애드립이야 야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 재미없다 그때그때 해야지 이게 재미가 의외성이야 막 이런 핑계를 달았는데 핑계죠 열심히 준비해야죠 의외성마저도 준비하고 예상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보들은 없었겠죠 배웠지만 덜 배웠다고 말해야겠네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오타니 선수 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잘될 가능성이 많은 적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고르고 고른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 라는 그런 마정들을 얘기해줬는데 오타니를 알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일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도 오타니처럼 멋있게 다시 내가 인생을 리셋해가지고 해야지 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했으면 지금 더 잘됐겠지 난 더 망했거나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못하겠어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롤모델 혹은 옛날 표예들 위인전에서 읽었던 멋있는 역사 속의 사람들 봤을 때 감화 감명을 받고 감화가 되지만 작은 행동들을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내 인생에 적용해서는 완전히 그 사람을 따라가기는 진짜 어려운 일거든요 저도 오타니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찬사하고 겸배하지만 오타니처럼 그렇게 못하겠어요 오타니가 1년만 더 메이저리그 일본에서 늦게 갔으면 엄청난 돈을 받고 할 수 있었거든요 포스팅과 프리에이전트 FA라는 것과 계약 방식의 차이인데 다들 당연히 1년만 더 있다가겠지 1년만 더 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FA로 갈 수 있는데 왜 그 어마어마한 거액을 그게 뭐 우리낸으로 몇십억 정도의 푼돈이 몇십억 정도가 아니라 오타니의 수준에서 보면 몇십억 정도의 돈이 아니라 1, 2억 달러니까 천억 단위의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스팅으로 갈 때와 FA로 갈 때와 차이 하지만 오타니는 나는 그 돈이 잘 모르겠고 지금 딱 메이저록에 진출할 만한 타이밍이 됐고 이왕 갈 거라면 한살에도 젊었을 때 가는 게 지금 나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야 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천억 잘 모르겠어 난 그냥 몇십억만 받고 갈래 그래서 정말 몇십억만 받고 갔어요 천억 이천억짜리 계약을 놔두고 1억만 더 있으면 천억 이천억짜리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슬슬하게 몇십억 받고 그냥 가는 거죠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오타니에게 배웠지만 지금 피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예요 지금도 울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한테 준비됐어 이러면 아직 못할 것 같아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봐요 이게 뭐예요 에코용지잖아요 이거 멸장 쓰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의 반성문이든 아니면 하루 계획이든 뭐든 에코용지 한 장 쓰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에코용지 한 장씩만 꾸려놓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년에 이런 책을 3개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매일 뭔가를 한다는 일 습관의 위대함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개구리의 물에 집어넣어 놓고 물 온도 높이면 개구리가 죽기 전까지는 잘 돌이 생기거든요 그게 실험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근데 꾸준히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 다닐다가 소설도 쓰고 영화일도 하자 웹소설도 쓰자 웹툰도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다가 계속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책 쓰고 영화일을 하면서 생일을 쓰고 하면서 이제 방송국 휴디로 이제 입사해서 뭐 방송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도 많이 만들었죠 시내타운이라든지 컬투쇼라든지 파워 FM 많이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웹소서를 중간에 또 알게 돼서 웹소설 처음 시작할 때예요 지금 들어가라면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라 거의 원년 멤버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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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웹소설 쭉 연재했고 웹소설 연재하다 보니까 또 웹툰도 또 할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이버 웹툰도 몇 편 했죠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전 일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게 사실 희생이라 생각 못했는데 지금 보면 희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부터 하라 그러는데 저는 필요한 일들을 다 안 하는 것보다 시작했거든요 꼭 안 해도 될 일들을 다 접혔어요 그랬을 때 즐거운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라든지 즐거운 게 많이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친구 생일인데 생각해보면 뭔 생일을 매년을 축하해 아니 봐봐요 한번 내 말 들어봐요 우리가 카톡 친구가 우리 카톡에 친구라고 등록한 사람 보통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1671명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아마 대략 내가 서로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료라고 생각하잖아요 선후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해도 한 대략 한 5,6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나랑 만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 한 5,600명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1년이 며칠이야 365일이죠 그러면은 난 매일 생일 파티에 가야 돼 매일 빕스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매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 회사 동료 선배 후배 뭐 가족 뭐 사촌동생 다 쳐가지고 합치면 대부분 다 몇십 명씩도 돼 100명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100명 이제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생일이야 얼마나 없어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날이지 주말 빼고 나면 하루 걸러 하루를 내가 지금 생일 자체가 있네 내 인생은 생일 자체가 다 끝나나? 잘 생각해봐요 그러려고 우리가 생일 파티하려고 태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출근해서 지금처럼 휴가 내는 것 빼고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회사일을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니까 퇴근하면서 없던데 예전에는 차를 갖고 다니는데 지금은 차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시간 동안 오타니 팬즈를 이제 공부하고 여기서 말하고 공부란 내가 못 봤던 오타니 영상이나 기록이나 자료 같은 걸 찾아보면서 보면 또 새로운 게 항상 보여요 아 이 11시즌 이 시리즈에서 타율이 이렇게 나왔던 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율이 좀 쳤졌었구나 라든지 아 이때 싱커가 괜찮겠지 말을 잘 들었는데 이 시즌에서 싱커 안 넣었던 건 이런 문제 때문에 얘가 싱커를 봉인했구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찾게 되는 거죠 뭐 또 그런 식으로 영상 보내고 영상 찾고 내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게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물론 자기 전에 1시간 더 있으니까 하루에 3시간을 오타니한테 써서 잘 되긴 글렀어 하루에 3시간을 팬즈를 하는데 잘될 턱이 있냐 그래서 간에 오타니 나 오타니로 일 낸다 잠깐만 어쨌든 오타니 팬즈를 하루에 3시간을 해요 내가 왜 이 얘기부터 하느냐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오타니 팬즈를 하고 월급을 앞에 주니까 제일 중요하지 그다음에 오타니 팬즈를 한 3시간 하고 이제 팬카페 관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는 날에 이제 글을 쓰죠 남는 시간에 글을 쓰죠 근데 별거가 꽉 없게 글 별로 안 쓰겠네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봐요 이게 뭐예요 에코용지잖아요 이거 10장 쓰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통 단편소설 정도 하나 하려면 이거 10장 쓰면 단편소설 되고 근데 내가 각자 그 내가 그게 뭐 수필이든 내 자신의 반성문이든 아니면 하루 계획이든 뭐든 아니면 그냥 잡설이든 리뮤든 뭐든 좋으니까 에코용지 한 장 쓰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한 장만 씁니다 한 장만 내가 하루에 에코용지 한 장씩만 꾸려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년에 이런 책을 3개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매일 뭔가를 한다는 일 습관의 위대함이에요 에코용지 한 장씩만 매일 쓰면 1년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3개 낼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야 회사 다니면서 오타디 편지를 하고 언제 글쓰 하지만 한 장씩만 쓰면 돼 1년에 책이 3개 나온다 10년이면 30권이 나와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놓치지 않고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의지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뭐 안 되는 건 의지로 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워 노력은 기본적으로 고통이에요 습관이 들으면 좀 나요 습관 습관이 이제 일상의 단계까지 바뀌고 변하면 그 다음부터는 밥 먹듯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나도 괴롭지 않게 그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노력하려고 그래요 왜 노력하는 사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력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노력이 아프잖아 노력이 순밀다니까 노력을 계속해서도 안 돼요 안 아프게 습관으로 만들고 내 일상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매일 나 돌아가서 가만히 매일 이거 한 장씩 쓰는 습관이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내가 그런 마인드셋을 변화시키고 하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밥 먹듯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글을 쓰는 것이든 아니면 뭐 영상을 만드는 거든 아니면 뭐 다른 뭐 교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알바를 뭐 몇 시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노력할 때 드는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성공이 안 오면 그건 확실해요 매일수죠 매일수죠 어떻게 보면 오사네 팬클럽도 그렇게 운영 안 했으면 지금까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다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회원들 중에서 제일 글 많이 쓴 사람이 저예요 지금은 회원이 워낙 많아져서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다루면 글을 쓰지만 외롭게 저거 그러면 뭐가 되죠 그게 게시글이든 소설이든 뭐 대본이든 뭐 아니면 뭐 에세이든 뭐든 한 장씩은 곡 쓰려고 하죠 어마어마한 슬피도 없어요 1년에 세고 쓰면 되지 책을 제목은 푸르쉐를 타다 오타니처럼 이에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책 제목만 소개해도 책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공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오타니가 향하고 있는 도전과 성공의 과정을 따라 해보겠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물건이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오타니는 돈을 많이 썼다 오타니를 덕질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그 덕질과 수집의 흔적이 남아있고 오타니를 따라하면서 얻게 된 지켜보면서 얻게 된 교훈들도 함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 뭔가 인생의 어떤 신용서가 원하는 분들 또는 수집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오타니라는 존재 차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읽어보면 다 재밌게 혹시 수호 있을 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